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추워요 너는 추워 죽겠어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엄마 우리집에서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신성한 약초로 달인 물을 가지고 왔단다 이 물로 손을 씻으면 악령이 다가오지 않지 하지만 악령이 이 물에 손을 대면 시커멓게 변해버린단다 영기라 정화되는 것 같아요 남이야 왜 이러지 얼굴 치고 다시 해봐 오옷 오옆 phen